터넘기 좀 야, 북초씨가 지금 폭신동으로 앞붙다 적연이야 무슨 적연을 들려드릴까요? 스피크 플랭 스피크 플랭 아리 것도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요? 그냥? 표현 그대로 그냥 망할 것 같애 여기 있으면 지금 희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죠 저 이전 톰글러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요 어차피 안될거라 그러면 짓지맙시다 짓지말고 네, 쪼꼬미로 전진하고 쪼꼬미로 전진하고 쪼꼬미로 전진하고 버립니다 어차피 버릴거라면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처음에 그냥 처음에 여기를 탈출을 했었어야 됐는데 탈출을 했었어야 됐는데 생각이 짧았어요 망설이 다 못했죠 자, 얘들은 월후국으로 갑시다 월후국은 면세해 주고 히다국도 일단 비탄국도 일단 면세해 주죠 노토 여기는 면세해 줄 필요 없고 왔후국도 내가 좋은것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 살죠 가서 물을 먹을겁니다 자, 촌상식 버리고요 월후국을 자, 월후국을 치죠 웨버 티하시죠 그걸 자, 월후국은 이제 제거점이고 월후 5자분이나 시발 이게 디아스포라도 아니고 자 재보충렬 올려주고 자 재보충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Let us hope that today ends well Now speak of your wishes and intentions An unexpected meeting may, with hindsight, turn out to be welcome Let us see what happens here Our friend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상황이 터넘기구요 자 비탄국으로 복조 시합 올려줘 오케이 저거는 못 막습니다 저거 어떻게 막아요 자 프락치하고 띵중 하고 호주키는 복조 시합이구나 그러면은 저거는 못 한번 해봅시다 카드의 진동이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순간에 이곳에 정해진 자, 요렇게 해둡시다. 자, 비탄국 우리 본진이죠, 그죠? 본진 털렸고.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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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까먹었어요. 지금 내가 촌상... 찬네시를 내가 독립시켰잖아요. 걔들하고 무역해 줍니다.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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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 motto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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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쓸 요원 질할 돈이 부족해서 사실 요원 질을 못하게 되는데 AI는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요원을 보내고 파괴 공작하고 아무튼 그럴까 자 로드에 옵니다 그죠 아이씨 하나도 안되네 몇번을 로드하는데 한번도 안되니 왜 나의 우리 우리 요원이 죽었네 어이가 없네요 자 뭐 그냥 넘기죠 넘기야지 뭐 아이씨 하나도 안되는 것을 즐기고 자 여기로 다시 해주죠 되질 않네요 아 됐다 잘 됐습니다 음 딱 좋네 딱 좋네 딱 좋아 저희 저장 안에 두고 지금 그리고 쪼가리들이 몰려왔죠 그죠 하필이면 이 새끼들은 별도 뭐 저렇게 많아 대명은 따로 해주고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 프락치는 여기로 보내주고 되어야 될텐데 막혀야 될텐데 어 아하 요거는 근데 아 이거는 그겁니다 그 매복한 게 들킨 거예요 요거는 그냥 로드 해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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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될텐데 이거는 그냥 안될꺼야 자 이거 로드함 합시다 왜 자꾸 발견하지? 뭐 어떻게든 한번 걸리겠지 한번은 파괴공작에는 누가 프락치가 있네 프락치가 있네 어떻게 동거할.. 지나갈 수 없을까? 매복에 걸렸는데 이번엔 근데 이거 안되네 이거 지금 워루의 군대가 합류를 안한거네 자 뭐 어쩌거나 일 한턴 벌었고 그 다음에 적군요원의 위치가 발각됐죠 이것도 다시 로드해서 저거 잡아줄게요 로드함 합시다 로드함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저에게는 고향은? 이렇게 하아... 하아... 자 잡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도 발갑 된 걸까? 다시 하죠. 다시 하죠. 다시 하죠.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객해볼까? 이렇게 한번 객이고 시간을 한번 버텨볼까? 깨꼬힘 안녕하세요. 일단 아구는 여기로 왔어요. 근데 여기 이쪽이 하필이면은 지형이 좋지가 않다. 너무 평탄한데? 지형이 너무 평탄하네요. 졸라 평탄하네. 지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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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탄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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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겠죠? 얘들이랑 싸울 때가 다 식겁을 하네. 제기였고요. 제기였고요. 목중씨가 망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겨우 격파 있습니다. 자, 이제 반격해서 여기 털고 옵시다. 이쪽으로는 드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털고 옵시다. 털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턴 넘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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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단군단이 몰려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은 카가까지 가지는 못하겠죠. 얘네도 복조시령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전진해봅시다. 턴넘기죠. 타이빙 체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아... 카그까지 왔네요. 와 붙네. 왔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물러나오고요. 좋아요. 이 친구들은 잘 크고 있고. 이 친구는 잘 크고 있죠. 이 친구는 잘 크고 있죠. 여하가지 540원이죠. 그럼 지금 이게 얘들을 뽑아... 뽑으면 바로 적자라는 말이네. 그럼 덧붙지 맙시다 일단. 덧붙지 말고. 얘들은 일부러 여기 월중국에다가 반란곤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둡니다. 일단 여기다 턴을 넘겨봅시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결과론에 따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비판... 하는 거지. 씨... 로드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앉았으면... 중체서연 같은 그런 정책들이... 비판을 안 받았겠지. 우리도 왜 동도석이 그러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쪽바리들은 이제... 어... 명치유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명치유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욕을 좀 덜하는 거겠죠. 그 좀 결과... 어... 원래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아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막아볼 걸 그랬었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뺐네. 너무 뺏보네. 쟤들은... 군대가 많진 않은데... 일단 뭐... 뺐으니까 됐습니다. 돌아가고... 자...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요 친구 빼고... 요 친구들을... 아... 뭔데? 아... 얘들 그거 당했구나. 파괴 공격 당했구나. 자 그럼 이래도죠 뭐. 일단 터넘깁시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터넘깁이죠. 터넘깁. 터넘깁. 터넘깁.